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당시 서자들은 자식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벼슬길에도 나아갈 수 없었죠. 봉건적 신분제도 때문에 계층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던 시대. 길동의 아버지 홍판선은 양반이지만 어머니 춘섬은 10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신분제도의 문제와 문란했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게 보통의 고전소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홍길동전 오늘 책방 주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홍길동전 조선조 세종 때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성은 홍이요, 이름은 암흑에였다. 대대로 먹문고족의 후예로서 어린 나이에 등과해 벼슬이 2조 판서에까지 이르렀다. 명망이 주야의 으뜸인데다 충혁까지 겸비해 그 이름을 온 나라에 떨쳤다. 그는 일찍이 두 아들을 두었다. 마진은 이름이 인형인데 본처 유씨가 낳은 아들이고 둘째는 이름이 길동으로서 12춘섬의 소생이었다. 길동이 태어나기 전 공이 낮잠에 들었다가 꿈을 꾸었다. 갑자기 천둥 벼락이 진동하며 청룡이 수염을 곤두세우고 공을 향해 달려들기에 놀라 깨어나니 꿈이었다. 공은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용금을 꾸었으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고 즉시 내당으로 들어가니 부인 유씨가 일어나 맞이했다. 대낮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공이 잠자리에 들려하니 부인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상공께서는 위신을 생각지 않으시고 어찌 어리석고 경박한 사람처럼 행동하려 하십니까. 첩은 따를 수 없습니다. 부인은 말을 마치고 손을 떨쳐버렸다. 공은 몹시 무한해 외당으로 나와 부인의 지혜롭지 못함을 탄식했다. 이때 마침 12춘섬이 들어와 차를 올리는데 그 자태와 얼굴 생김이 고운지라 조용한 때를 틈타 춘섬을 협실로 이끌고 들어가 바로 관계했다. 그 무렵 춘섬의 나이 열여덟이었다. 춘섬은 한 번 몸을 허락한 후에는 몸밖에 나가지 않고 몸조심을 했다. 공은 춘섬을 기특하게 여겨 애척으로 삼았다. 과연 춘섬은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열 달 만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악의 귀걸이 비범해 실로 영웅호걸의 기상이었다. 공은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정실부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길동이 점점 자라 여덟 살이 되자 총명함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를 들으면 백가지를 알 정도였다. 공은 길동을 해지중지했으나 출생이 천해 길동이 호부호영하면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겠다.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다. 길동은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바를 몰랐다. 추구월에 달은 고요하고 가을바람 소슬에 사람의 심해를 도두었다.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어내고 탄식하며 말했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껴차고 동종서벌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 빛내미 장부에 할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영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 심장이 터질 듯하니 이 어찌해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뜰에 내려와 검수를 익히고 있었다. 이때 마침 콩은 달빛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흠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은 공경하는 자세로 대답했다. 소인은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만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어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은 그 말 뜻을 짐작했지만 찜짓 책망하는 채 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소인은 대감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또 부생 모욕 지으니 깊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은 이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 공은 비록 길동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해질까 염려되어 크게 꼬지져 말했다. 재상 집안에 천비의 소생이 너뿐이 아닌데 너는 어찌 이다지 방자하게 구느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 하자 그제야 길동은 침소로 돌아와 슬퍼해 맞이 않았다. 길동은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발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루는 못 친 침소에 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와 어머님이 전생의 염분으로 금세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해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사옵니다. 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을 수는 없는지라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머님 슬아를 떠나려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님께서는 소자를 염려치 마시고 귀체를 잘 돌보십시오. 길동의 모친은 듣고 나서 크게 놀라며 말했다.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사는 천한 출생이었지만 13살에 그 어머니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이름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어머니는 안심하시고 후일을 기다리십시오. 금간에 국산댁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여기는 듯하옵니다. 잘못하면 큰 활을 입을 것 같사오니 어머니는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길동의 말에 춘섬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다. 원래 국산댁은 국산지방의 기생으로 공에 첩이 되었던 것인데 이름은 초란이었다. 초란은 교만 방자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에게 고자질을 일삼음으로 집안의 패단이 무수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은 아들이 없는데 춘섬은 길동을 낳아 공으로부터 늘 귀여움을 받으니 속으로 시기에 길동을 없애버릴 마음만 먹고 있었다. 하루는 초란이 흉계를 꾸미고 무녀를 불러 말했다. 내가 편히 살려면 길동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만일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은혜를 후하게 갚겠다. 무녀가 듣고 기뻐하며 대답했다. 지금 흥인문 밖에 관상을 잘 보는 여자가 있는데 사람의 상을 한번 보면 전후 기룡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청해 소원을 자세하게 말하십시오. 그 뒤 공께 소개해 그녀로 하여금 전후사를 자신이 본 듯 이야기하게 하면 공이 속아 넘어가 길동을 없애고자 할 것이니 그때를 틈타 이리이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에 초란은 크게 기뻐하며 먼저 은전 50량을 주고 관상녀를 불러오도록 했다. 이튿날 공이 내실에 들어와 부인과 더불어 길동의 비범함을 이야기하면서 신분이 전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때 한 여자가 들어와 마루 아래에서 인사를 하자 공은 이상히 어겨 물었다. 너는 누구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소인은 관상을 보는 사람이온데 우연히 상공댁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공은 여자의 말을 듣고 길동의 장례를 알고 싶어 즉시 길동을 불러서 보였다. 여자는 길동의 상을 보다가 놀라며 말했다. 이 공자의 상을 보니 천고 영웅이오 일대 허거리지만 지체가 부족하니 다른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기에 공과 부인이 크게 의심이 나서 재촉했다. 무슨 말인지 다른 대로 이르라. 관상련은 마지 못하는 척하며 주위 사람들을 내보내고 말했다. 공자의 상을 보니 마음속의 조화가 무궁하고 미간의 산천 정기가 영롱해 실로 왕이 될 기상입니다. 장차 장성하면 온 집안이 멸하는 화를 당할 것이오니 상공께서는 유념하십시오. 공이 듣고 나서 놀란 나머지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있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렀다. 사람의 팔자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니 너는 이런 말을 어디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는 돈을 주어 보냈다. 그 뒤로 공은 길동을 산에 있는 정자에 머물게 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엄하게 감시했다. 길동은 이런 일을 당하자 서름이 더욱 폭파쳤지만 육도삼략이라는 평법과 천문 지리를 공부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공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근심하며 말했다. 이놈이 본래 재주가 있으니 만일 분해 넘친 마음을 품게 되면 관상려의 말과 같이 될 것인데 이를 장차 어찌하랴. 이때 초라는 길동을 없애고자 거금을 들여 자객을 매수했는데 그 이름이 특제였다. 초라는 특제에게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고는 공에게 가서 아뢰었다. 며칠 전 관상려가 얘기한 것이 귀신 같으니 길동의 앞일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십니까? 저도 놀랍고 두려우니 길동을 일찍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듯하옵니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번거롭게 굴지 마라. 초란을 이렇게 야단치고 물리치기는 했으나 공은 마음이 심란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병이 나고 말았다. 부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초란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말했다. 상공의 병안이 위중하심은 길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길동을 죽여 없애면 상공의 변안도 완쾌되실 뿐 아니라 가문도 보존할 것이온데 어찌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부인이 말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거늘 차마 어찌 그런 짓을 하겠느냐? 초란이 또 말했다. 듣자오니 특재라는 자객이 있는데 사람 죽이기를 주머니 속 물건 잡듯 한답디다. 그에게 거금을 주고 밤에 들어가 해치게 하면 상공이 아셔도 어쩔 수 없을 것이오니 부인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과 좌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는 차마 못할 짓이지만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오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며 셋째는 홍시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니 너의 생각대로 하려무나. 초란은 크게 기뻐하며 특재를 불러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 밤에 급히 일을 행하라 했다. 특재는 일을 수락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한편 길동은 원통한 마음에 산속 정자에 잠시도 머물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상공의 명이 지엄함으로 어쩔 수가 없어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촛불을 밝혀놓고 주역을 잃고 있는데 까마귀가 세 번을 울고 가는 것이었다. 길동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혼잣말을 했다. 까마귀는 본래 밤을 꺼리거늘 저렇게 울고 가니 매우 불길한 징조로다. 길동은 잠시 주역의 팔괴로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밀치고 둔갑법으로 몸을 숨긴 채 동정을 살폈다. 사경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으로 접근했다. 길동은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웠다. 호련 방 안에 한 줄기의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대 없고 첩첩 산중이 되었다. 크게 놀란 특제는 길동의 조화인 줄 알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이 끊어지면서 층암 절벽이 앞을 가로막아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리기에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어린 소년이 낙위를 타고 오다가 피리 불길을 그치고 꾸짖었다. 너는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죄한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이 없겠느냐? 하고 주문을 외우니 호련히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 비가 쏟아지더니 모래와 자갈이 날리었다.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길동의 재주가 대단하다고는 여기면서도 어찌 나를 대적하리오? 하고 달려들면서 소리쳤다.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초란이 무녀와 관상녀를 시켜 상공과 의논하게 하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니 어찌 네가 나를 원망하겠는가? 길동은 분함을 참지 못해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고 호통을 쳤다. 네가 재물을 탐내어 사람 죽이는 것을 능사로 여기니 너같이 무도한 놈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겠다. 하고 한 번 칼을 휘두르니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졌다. 길동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이날 밤에 바로 관상녀를 잡아다 특제가 죽어있는 방에 밀어놓고 꾸짖었다. 너는 나와 무슨 원수를 적기로 초란과 짜고 나를 죽이려 했느냐? 하고 칼로 목을 베니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이때 길동은 두 사람을 죽이고 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이 희미하고 삭풍이 불어됨으로 마음이 더욱 울적해졌다. 길동은 분함을 이기지 못해 초란마저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칼을 던지고 달아나 목숨이나 건지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상공 침소로 가 하직 인사를 올리고자 하는데 마침 공도 창밖에 인기척을 이상히 여겨 창문을 열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공은 길동을 불러 말했다. 밤이 깊었거늘 니 어찌 자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느냐? 길통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소인이 일찍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지 일이라도 갚을까 했는데 집안에 불이한 사람이 있어 상공께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고자 하기에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공을 오래 모실 길이 없어 오늘 상공께 하직을 구하옵니다. 공은 크게 놀라 물었다. 무슨 병고가 있기에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냐?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시게 되려니와 소인의 신세는 뜬구름과 갔사옵니다. 상공에 버린 자식이 어찌 갈 곳을 두겠습니까? 길동은 도줄기의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루지 못했다. 공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타일렀다. 네,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겠으니 오늘부터는 호부호용을 허락하겠다. 길동이 절하고 아렸다. 소자의 한 가닥 지극한 한을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올건데 아버지께서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하직하니 공은 붙잡지 못하고 다만 무사하기만을 당부했다. 길동은 또 어머니 침소로 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소자는 이제 슬아를 떠나려 하오나 다시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어머니는 그 사이에 귀체를 보존하소서. 춘섬은 길동의 말을 듣고 무슨 병고가 있음을 짐작하나 굳이 묻지는 않고 하직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했다. 내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한 집에 있어도 거치 않은 곳이 멀어. 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를 정처없이 보내고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부디 쉬이 돌아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길동은 하직하고 문을 나와 멀리 바라보니 첩첩 산중에 구름만 자욱했다. 정처없이 발길을 옮기는 모양이 가려냈다. 한편 초라는 특재에게서 소식이 없음을 이상하게 어기고 사람을 시켜 사정을 알아보았다. 사람이 알아보니 길동은 간대 없고 특재와 관상료의 시신만 방안에 있더라는 것이었다. 이에 혼비백산하여 급히 부인에게 달려가 알리니 부인은 크게 놀라 자랑을 불러 이 일을 말하고 공에게도 고했다. 공은 대경 실색하며 말했다. 길동이 밤에 와 슬피 하직하기에 이상하다 여겼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에 자랑은 감히 숨기지 못해 초란의 개교를 아뢰었다. 공은 더욱 분노해 초란을 내쫓고 조용히 둘의 시체를 없앤 후에 종들을 불러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무렵 길동은 부모와 이별하고 정처없이 떠돌다가 어떤 경치 좋은 곳에 이르렀다.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인가는 없고 큰 바위 밑에 돌문이 닫혀 있었다.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평원 광야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수백 호의 집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를 벌이며 즐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곳은 도적의 소굴이었다. 길동이 굴 안에 들어서자 한 사람이 길동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는 듯 반겨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곳에 찾아왔소? 이곳에는 영웅이 모여 있으나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하고 있소. 그대가 만일 용력이 있어 참여할 마음이 나면 저 도를 들어보시오. 길동은 도적의 말을 듣고 다행히 여기며 저라고 말했다. 나는 서울 홍판서의 서자 길동인데 집에서 천대받기 싫어 아무데나 정처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왔소. 마침 모든 호골이 나와 동료가 되기를 바라니 반갑기 그지었거니와 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 들기를 걱정하겠소. 하고 청근이나 되는 돌을 번쩍 들어 수십 볼을 걷다가 던지니 그 광경을 지켜본 도적들이 일시에 칭찬했다. 과연 장사로다. 우리 수천명 중에 이 돌을 드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 하늘이 도와 장군을 내려주셨구나. 그들은 길동을 윗자리에 앉힌 뒤 차례로 술을 권하며 백마를 잡아 그 피로서 맹세하면서 언약을 굳게 맺었다. 이에 모든 무리가 일시에 응락하고 온종일 즐기며 놀았다. 그 뒤 길동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무예를 닦아 수개월 안에 군법을 엄히 세웠다. 하루는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는 예전부터 합천해 인사를 쳐 재물을 빼앗고자 했으나 지략이 부족해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데 장군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길동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장차 출동할 것이니 그대들은 내 지휘대로만 하라. 하고 푸른 도포에 검은 띠를 메고 나귀 등에 올랐다. 내가 그 절에 가서 동정을 살펴보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뒷모습은 완연한 재산과 자제였다. 길동은 절에 들어가 주지에게 먼저 말했다. 나는 서울 홍판서 댁 자제요. 이 절에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내일 백미 이십석을 보낼 것이니 음식을 깨끗이 장만하시오. 당신들과 함께 먹겠소. 하고 절 안을 두루 살펴보며 뒷날을 기약하고 동굴을 나오니 모든 중이 기뻐했다. 길동은 돌아와 백미 수십 석을 보내고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가 아무날 그 절에 가 이리이리 할 것이니 그대들은 뒤를 따라와 이리이리 하라. 그날이 다가와 길동은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해인사에 당도했다. 중들은 길동을 반가이 맞이했다. 길동은 노승을 불러 물었다. 내가 보낸 쌀이 부족하지는 않았소?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너무 황감했습니다. 길동은 맨 윗자리에 앉아 모든 중들을 청해 각기 상을 받게 하고 먼저 술을 마시며 차례로 권하니 모든 중이 황감했다. 길동은 음식을 먹다가 모래를 슬그머니 입에 넣고 깨물었다. 그 소리가 크게 나니 중들이 듣고 놀라 사과를 했다. 길동은 일부러 화를 내어 꾸짖었다. 음식을 어찌 이다지도 깨끗하지 않겠소? 이는 반드시 나를 깔보고 업신 여기는 짓시오. 길동은 부하들을 시켜 모든 중을 한 줄에 결박해 앉혔다. 중들이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윽고 도족 수백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제것 가져가듯 했다. 중들은 보고 입으로만 소리질을 따름이었다. 마침 외출했던 불복하니가 돌아오다가 이 사태를 보고 광가에 알렸다. 이에 합천 원은 광군을 뽑아 도적들을 잡아오게 했다. 군관 수백 명이 도적을 쫓다가 문득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송락을 쓰고 장삼 입은 중이 산에 올라가 외치고 있었다. 도적이 저 북쪽으로 난 작은 길로 가고 있으니 빨리 가 잡으시오. 광군들은 그 중이 말한 대로 북쪽 작은 길 쪽으로 찾아갔지만 도적을 잡지 못하고 날이 저문 후에야 돌아갔다. 길동은 부하들을 남쪽의 큰 길로 보내고 홀로 중의 차림으로 광군을 속여 무사히 소굴로 돌아왔다. 부하들은 이미 재물을 가져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부하들이 모두 일어나 살해하자 길동은 웃으며 말했다. 장부가 이만한 재주도 없어서야 어찌 여러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리오. 그 뒤 길동은 이 도적의 무리를 일러 활빈당이라 칭했다. 활빈당은 조선 팔도로 다니며 각 고울 수령이 부리로 모은 재물이 있으면 탈취했다. 또 혹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되 백성의 재물은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나라의 재산에는 추워도 손을 대지 않았다. 부하들은 길동의 뜻에 간복해 맞이 않았다. 어느 날 길동은 활빈당을 모아놓고 말했다. 탐관오리인 함경감사가 백성을 착취해 백성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그대들은 나의 지휘대로 하라. 하고 아무날 밤으로 약속을 정하고 하나씩 몰래 들어가 남문 밖에 불을 질렀다. 감산은 크게 놀라며 불을 끄라 하니 관리며 백성이 한꺼번에 달려나와 불을 끄고 다녔다. 이때 활빈당 수백 명이 함께 성안으로 달려들어 창고를 열고 곡식과 무기를 찾아내 북문으로 달아나니 성안이 물 끓듯 시끄러웠다. 감산은 뜻밖의 변을 당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날이 밝은 후에 살펴보고서야 창고의 무기와 곡식이 없어졌음을 깨닫고 크게 놀라 도적 잡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호련 북문에 방이 붙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아무날 성안의 돈과 곡식을 훔친 자는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라. 이를 본 감사가 군사를 징발해 도적들을 잡으려 했다. 한편 길동은 여러 부하와 함께 곡식을 많이 훔쳤으나 행여 길에서 잡힐까 염려해 둔갑법과 축지법을 써서 처소에 돌아오니 날이 새고 있었다. 길동이 하루는 여러 부하를 모아놓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합천 해인사회가 재물을 탈취한 일과 또 함경 가명회가 돈과 곡식을 훔쳤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나의 이름이 가명회 붙었으니 오래지 않아 잡히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마음 쓸 것이 없으니 이제 나의 재주를 보라. 길동은 즉시 지프로 일곱 사람을 만들었다. 주문을 외워 홈백을 불어넣었다. 곧 일곱 명의 길동이 한꺼번에 벌떡벌떡 일어나 팔을 뽐내며 크게 소리치고 한 곳에 모여 야단스럽게 짓거리니 누가 진짜 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들 길동은 팔도에 하나씩 흩어졌는데 각각 사람 수백 명씩을 거느리고 다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낼 도리가 없었다. 이들 여덟 길동은 팔도를 돌며 바람과 비를 불러일으키는 술법을 부려 각 코울 양곡을 하룻밤 사이에 종적 없이 털어내었다.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복물들도 놓치지 않고 탈취했다. 팔도가 다 시끄러워져 사람들이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밖으로 나다니지 못했다. 이에 팔도의 감사들은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대개 이러했다. 홍길동이라는 대적이 난데없이 나타나 신통한 술법을 부리면서 각 코울의 재물을 탈취하고 서울로 보내는 복물을 빼앗아 그 패단이 극심하옵니다. 그 도적을 잡지 않으면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할 정도이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좌우 포도대장에게 명해 그 도적을 잡게 하옵소서. 임금은 장계를 보고 크게 놀라 포도대장을 불렀는데 연달아 팔도에서 장계가 올라왔다. 다 읽어보니 도적 두목의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하고 돈과 곡식 잃은 날짜는 한날 한시였다. 임금은 크게 놀라 말했다. 이 도적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중국의 도적 치우라도 당하지 못하겠도다. 아무리 신기한 놈이라 한들 한몸이 팔도에서 한날 한시 어떻게 도적질을 하리오. 이는 보통 도적이 아니어서 잡기 어려우니 좌포장과 우포장이 군사를 내어서 잡으라. 우포장 이유비 아뢰었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 도적을 잡겠사오니 전하께서는 근심하시지 마옵소서. 하오나 좌우 포장이 어찌 한꺼번에 출전하겠습니까. 임금은 옳다고 여기고 우포장에게 급히 출발하기를 재촉했다. 이유비 하직한 후 수많은 관졸들을 거느리고 출발하면서 각각 흩어져 아무날 문경에 모이기로 약속했다. 그런 다음 이유비는 포절들 몇 명을 데리고 변복한 채 다녔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녀 서생이 낙위를 타고 들어와 인사를 했다. 이유비 인사를 받자 그 소녀는 갑자기 탄식하며 말했다. 온 천하가 임금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모든 땅의 백성이 임금의 신하 아닌 이가 없으니 소생은 비록 시골에 있으나 나라를 위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일부러 놀라는 채 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팔도로 다니며 소란을 피워 인심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놈을 잡아 없애지 못하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대가 기고리 장대하고 말하는 것이 충직하니 나와 더불어 그 도적을 참는 것이 어떻겠소. 소년이 응낙하며 말했다. 내 일찍부터 도적을 잡고자 했으면서도 용력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그냥 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의 재주를 알 수 없으니 그윽한 곳에 가서 시험합시다. 이유비는 응낙하고 그 소년을 따라 함께 깊은 산중으로 갔다. 소년은 몸을 솟구쳐 층암 절벽 위에 올라앉으며 말했다. 그대가 힘을 다해 나를 차면 그 용력을 가히 알 것입니다. 소년이 벼랑 끝에가 앉아 이흡은 생각했다. 제 아무리 용력이 있은들 한 번 차면 어찌 떨어지지 않으리요. 이흡이 젖먹던 힘을 다해 두 발로 힘껏 차니 그 소년이 갑자기 돌아앉으며 말했다. 진정 장사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시험해 보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한 자가 없었는데 그 발의 차이니 오장이 다 울린 듯합니다. 이제 길동의 소굴로 들어가 탐지하고 올 것이니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포장은 속으로 의심은 되었으나 빨리 잡아오라고 당부하고는 앉아있었다. 소년이 떠나자 호련이 계곡으로부터 수십 명의 사내가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내려왔다. 포장이 놀라 피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삽시간에 달려와 포장을 묶으면서 꾸짖었다. 네가 포도대장 이흡이렸다. 저승의 왕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그들이 쇠사슬로 포장의 목을 올가메고는 풍우같이 몰아가니 포장은 혼이 빠져 어쩔 줄을 몰랐다. 한 곳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며 꾸러앉히기에 포장이 정신을 가다듬어 보니 광대한 궁궐에 무수한 신장들이 주위에 늘어서 있고 위에서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감히 활빈당 장수 홍길동을 쉽게 보고 잡으려 하느냐? 홍장군은 하늘의 명을 받아 팔도를 다니며 탐관오류와 비리를 저지런 놈의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규율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놈들이 나라를 속이고 임금께 무고해 오른 사람들을 해암으로 너같은 간사한 족속들을 잡아다가 다른 사람을 경계코자 하는 것이니 한탄치 말라. 이흡은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빌었다. 홍장군이 나라를 돌며 민심을 소란스럽게 하시어 임금이 진노하심으로 신하의 도리로 앉아있지 못해 명을 받잡고 나왔사오니 무죄한 목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애걸하고 또 애걸하니 길동은 그 거동을 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 머리를 들어 나를 보라. 나는 주막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여 곧 홍길동이다. 그대 같은 이는 수만 명이라도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대를 유인해 이리로 데려온 것은 우리의 위험을 보여주어 이루에 그대와 같은 자가 있거든 그대로 인해 말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길동은 말을 마치고 군사에게 명해 이흡의 결박을 풀고 술을 권했다. 그대는 부질없이 다니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혹여라도 나를 보았다 하면 반드시 죄를 추궁당할 것이니 부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하고 술을 부어 권하고 부하들에게 이흡을 내보내라 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여기에는 어찌하여 왔을까 이흡은 길동의 신기한 주화에 놀라 일어나 가고자 했으나 갑자기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자신이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간신히 빠져나오니 또 다른 가죽 부대 셋이 나무에 걸려있었다. 그것들을 차례로 끌러내자 처음 떠날 때 데리고 왔던 부하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말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우리가 떠날 때는 문경에서 모이자고 했는데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흡이 주변을 두루 살펴보니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의 부각산이었다. 너희는 어째서 여기 왔느냐 세 사람이 아뢰었다. 소인들은 주막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구름에 쌓여 이리로 왔어오니 어찌던 까닭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흡이 말했다. 이 일이 너무나 허무 맹랑하니 남에게 말하지 말라. 길동의 재주를 헤아릴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 그를 잡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냥 돌아가면 반드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몇 달 정도 기다린 후에 들어가자꾸나. 이때 임금은 팔도에 공문을 내려 길동을 잡아들이도록 어명을 내렸다. 하지만 길동의 조화는 갈수록 무궁해져 서울의 큰 길에 수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각 코올에 미리 통거해놓고는 쌍가마를 타고 왕래하기도 했다. 혹은 어사로 꾸며 탐관오리에 목을 자르고 임금에게 보고하되 임시 어사 홍길동이 올리는 공문이라고 했다. 이에 임금은 더욱 진노했다. 이놈이 각 도에 다니며 이런 나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잡지 못하니 이를 장차 어찌하려. 임금이 삼정승과 육판서를 모아놓고 의논을 하는 중에도 연이어 장계가 올라왔다. 모두 다 팔도에서 홍길동이 장난한다는 내용이었다. 임금은 크게 근심해 주위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이놈은 아마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 것 같소. 조신 가운데 누가 그 근본을 짐작할 수 있겠소? 한 사람이 나와서 아뢰었다. 홍길동은 전임 이조판서 홍아무개의 서자요. 병조좌랑 혼인형의 서재이옵니다. 그 부자를 잡아와 친히 문초하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줄 아옵니다. 임금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하는가? 하고 즉시 둘을 잡아드리라 명했다. 임금은 홍아무개를 의군부에 가두고 먼저 인형을 불러들여 몸소 문초를 했다. 임금은 진노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길동이라는 도적이 너의 서재라는데 어찌하여 막지 않고 그냥 두어 국가의 큰 재앙을 불러오게 하느냐? 네가 만일 잡아드리지 않으면 네 부자의 충여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빨리 잡아드려 나라에 변이 없게 하라. 임금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의 천하 나우가 있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달아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 생사를 지금까지 알지 못합니다. 신의 늙은 아비는 그 때문에 신병이 위중한 나머지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동이 착하지 못해 전하께 근심을 끼쳤으니 신의 죄는 만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자비로운 은덕을 내려 신의 아비를 용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조리하게 해주시는 신이 죽음으로써 맹세하건대 길동을 잡아 저희 부자의 죄를 면할까 하옵니다. 임금은 감동해 즉시 홍아무개를 사면하고 인형에게 경상감사를 제수하면서 말했다. 경이 길동을 잡지 못하면 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볼 것이니라. 1년 기한을 주니 그 안에 잡아드리도록 하라. 인형은 수없이 절하고 감사하고 임금에게 하직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로 경상감사로 부임해서 각 거울에 방을 붙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남에 오륜이 으뜸이오. 오륜이 있음으로써 이니 예지가 분명하거늘. 이를 알지 못하고 임금과 부모의 명을 거역해 불충불효하면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 내 아우 길동은 이런 일을 알 것이니 스스로 형을 찾아와 사로잡히라. 아버지께서 너로 말미암아 깊이 병환이 드셨고 전하께서도 크게 근심하시니 네 죄악은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바라. 이에 전하께서 나를 특별히 감사로 임명해 너를 잡아드리라 하신다. 만일 잡지 못하면 우리 홍씨 집안의 누대에 걸친 깨끗한 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리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다라건대 아우 길동은 이를 생각해 스스로 나타나 자수하면 너의 죄도 덜어질 것이오. 우리 가문도 보존할 것이니 자진 출두하라. 감사는 이 방을 각 거울에 붙인 뒤 길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귀를 탄 소년 하나가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가명 문 밖에와 뵙기를 청했다. 감사가 들어오라 하자 그 소년은 당상에 올라와 인사를 했다.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길동인지라. 기쁘고도 놀라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길동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길동아, 네가 한 번 집을 떠난 뒤 생사를 알 수 없어. 아버지께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으셨다. 너는 갖가지로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의 큰 근심을 불러일으키니 무슨 마음으로 불충불효를 하고 또한 도족이 되어 세상에 못할 죄를 짓느냐. 이 때문에 전하께서 진노하시오 나로 하여금 너를 잡아드리도록 하셨다. 이는 피치 못할 죄이니 너는 일찍 서울로 올라가 왕명을 받아라. 길동은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부영을 위태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소오리까. 대감께서 일찍이 천한 길동을 위해 호부호영을 허락하셨던들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제 와서 지나간 일은 말해봐야 쓸데없거니와 이제 이 몸을 결박하시어 서울로 올려보내십시오. 하고 다시는 말이 없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공문을 쓴 다음 길동의 목에 칼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워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웠다. 그리고 건장한 장교 십여 명을 뽑아 길동을 호송하게 한 뒤 밤낮으로 갑절의 길을 가도록 했다. 각 고울 백성은 길동의 재주를 익히 들어 아는지라 길동을 잡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 모여 구경을 했다. 그런데 이때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올리니 조정과 서울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임금은 크게 놀라며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으고 몸소 죄인을 다스렸는데 여덟 명의 길동이 다투면서 말했다. 네가 진짜 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니 누가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임금은 괴이하게 여기고 즉시 홍 암흑애를 불러 명했다. 자식을 알아보는 데는 아비만한 자가 없다 했으니 저 여덟 가운데서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홍공은 황공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었다. 신의 천한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어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피시면 진짜 길동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덟 길동을 보고 꾸짖었다. 네 이놈 지척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로 아비가 있는데 네가 이렇듯 청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홍공은 피를 토하며 엎어져 기절했다. 임금이 크게 놀라 권레 약국의 명예 치료하게 했으나 효음이 없었다. 여덟 길동이 이를 보고 일제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에서 환약을 한 개씩 꺼내 입에 넣어드리니 홍공은 잠시 뒤 정신을 차렸다. 여덟 길동은 임금에게 아뢰었다. 소신의 아비가 구근을 많이 입었사온데 신이 어찌 감히 나쁜 짓을 하오리까마는 신은 본래 천비의 소생이라 아비를 아비라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평생 한이 맺혔기에 집을 버리고 도족의 무리에 들어갔사옵니다. 그러나 백성을 범하지 않고 각 거울 수령이 백성들에게 착취한 재물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지 이제 십년. 이제 조선을 떠나서 갈 곳이 있사오니 엎드려 빌건대 전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시고 신을 놓아주소서. 말을 마치자 여덟 명이 한꺼번에 쓰러지니 자세히 본 즉 다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였다. 임금은 더욱 놀라며 진짜 길동을 잡으라는 공문을 다시 팔도에 내렸다. 길동은 허수아비를 없애고 두루 다니다가 사대문에 글을 써 붙였다. 소신 길동을 아무리 해도 잡지 못하실 것이오니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시면 잡히겠습니다. 임금은 그 글을 보고 신하들을 모아 의논했다. 여러 신하들이 말했다.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고 도려 병조판서를 제수하심은 이온 나라에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임금은 옳다고 여기고 경상감사에게 길동을 잡아드리라 재촉했다. 경상감사는 왕명을 받고는 황공하고 죄송해 어쩔 줄을 몰라했다. 하루는 길동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경상감사에게 절하고 말했다. 제가 지금은 진짜 길동이 오니 형님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결박해 서울로 보내십시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철없는 거사 너도 나와 형제인데 부용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진짜 몸이 와서 잡혀가기를 원하니 도리어 기특하도다. 하고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혈점이 있었다. 즉시 팔다리를 단단히 묶어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운 후에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철통같이 둘러싸고 풍우같이 몰아갔다. 이런 가운데서도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그리하여 호송 행렬은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다다랐다. 그러나 대궐문에 이르러 길동이 몸을 움직이자 쇠사슬이 끊어지고 수레가 깨져 길동은 마치 매미가 허물벗듯 공중으로 올라가며 나는 듯이 운무에 묻혀버렸다. 장교와 모든 군사는 다만 공중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을 따름이었다. 임금은 보고를 받고 탄식했다. 청고해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이에 신하 한 사람이 말했다. 길동이 병조 판서를 한 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한 것으로 아옵니다. 그 소원을 풀면 제 스스로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리니 그때를 틈타 잡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 임금은 옳다 여겨 즉시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하고 사대문에 글을 써붙였다. 이때 길동이 즉시 고관의 복장인 사모관대에 서띠를 메고 수레에 의젓하게 앉아 큰길로 버젓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이제 홍판서 사은하러 온다. 이때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길동을 맞이해 권레에 들어간 뒤 여러 관원들이 의논했다. 길동이 오늘 전하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끼와 칼을 쓰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나오거든 일시에 처 죽이도록 하자. 길동은 권레에 들어가 임금에게 엄숙히 절하고 말했다. 소신의 죄악이 지중하옵거늘 도리어 은혜를 입사와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가옵니다. 전하와 영원히 작별하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말을 마친 후 몸을 공중에 솟구쳐 구름에 쌓이며 사라지니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임금이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의 드문 일이로다. 제가 지금 조선을 떠난다고 했으니 다시는 폐를 끼칠 일이 없을 것이다. 비록 수상하기는 하나 대장부다운 기계를 가졌으니 이후 염려는 없을 것이로다. 임금은 팔도에 사면에 글을 내려 길동 잡는 일을 그만두었다. 한편 길동은 활빈당이 있는 곳에 돌아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나는 다녀올 것이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데도 출입하지 말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하고 즉시 몸을 솟구쳐 남경으로 가다가 한 곳에 다다랐다. 산천이 깨끗하고 인구가 번성해 가히 편안하게 살만한 곳이었다. 남경에 들어가 구경하고 또 재돌아하는 섬에 들어가 산천도 구경하고 인심도 살피다가 오봉산에 이르렀다. 그곳은 제일 가는 강산이라 둘레가 칠백 리오 기름진 논이 가득해 사람 살기에 합당했다. 길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이미 조선을 하직했으니 이곳에 와 응거하다가 큰일을 도모하리라. 길동은 다시 돌아와 여러 부하에게 일렀다. 그대들은 아무날에 양청 강변으로 가서 배를 많이 만들어 몇 월 며칠 경성 한강에서 기다려라. 내 임금께 청해 벼 일천석을 구해올 것이니 약속을 어기지 말라. 한편 홍공은 길동에 장난이 없으므로 차차 병이 나아지고 임금 또한 근심 없이 지내게 되었다. 9월 보름께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거닐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한 줄기의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소리가 맑게 울려왔다. 그러더니 한 소년이 내려와 임금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서 물었다. 선동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엇을 하려 하느냐. 소년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 옵니다. 내가 깊은 밤에 어찌 왔느냐. 신이 전화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제가 천비의 소생이라 문으로는 홍문관이나 예문관 벼슬길이 막혀있고 무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혀있사옵니다. 이런 까닭으로 팔도를 떠돌아다니면서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화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함이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길동은 공중으로 올라가 나는 듯이 가버렸다. 임금이 그 재주를 칭찬했고 그 후로는 길동의 패단이 없이 사방이 태평했다. 길동은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며 무기를 만들고 군법을 연습했다. 이에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 또한 풍족하게 되었다. 하루는 길동이 화살촉의 발을 약을 구하러 망당산으로 가다가 낙천 땅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부자 백룡이라는 사람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재주가 비상에 애중하게 여겼으나 어느 날 광풍이 크게 불면서 그 딸이 없어져버렸다. 백룡 부부는 슬퍼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사방으로 찾았으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부부는 슬픔에 젖어 말을 퍼뜨렸다. 누구라도 내 딸을 찾아주면 재산의 반을 주고 사위로 삼으리라. 길동은 이 말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하릴없이 망당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날이 저물어 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소리가 나며 등불이 밝게 비치는 것이었다. 등불 비치는 쪽을 찾아가니 사람이 아닌 괴물들이 앉아 짓거리고 있었다. 원래 이 괴물은 울동이라는 짐승인데 여러 해를 묵어 변화가 무궁했다. 길동이 몸을 감추고 활로 쏘니 그 중 괴수가 맞았다. 모두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길동은 나무의 의지에 밤을 지내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약을 캤다. 그런데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길동을 보고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이 깊은 곳에 이르렀소. 내가 의술을 좀 알기에 이 산에 들어와 약초를 캐는 중이오. 나는 이곳에 산 지 오래인데 우리 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어젯밤 잔치를 하다가 하늘에서 내린 살을 맞아 위중하게 되었소. 그대가 명이라 하니 선약으로 왕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받으리라. 길동은 생각했다. 그놈이 어젯밤에 상한 그놈이로구나. 괴물은 길동을 인도해 문 앞에 세워놓고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오라고 청했다. 길동이 들어가 보니 그림으로 장식한 집이 넓고도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 흉악한 것이 누워 신음하다가 길동을 보자 몸을 움직이면서 말했다. 내가 우연히 천사를 맞아 위독한데 애들의 말을 듣고 그대를 청했으니 이는 하늘이 도우신 것이라 그대는 재주를 아끼지 말라. 길동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말했다. 먼저 몸의 내부를 치료할 약을 쓰고 다음으로 외부를 치료할 약을 쓰는 것이 좋을까 하오. 괴물의 왕이 응낙하자 길동은 독약을 꺼내 급히 온수에 타서 먹였다. 독약을 먹은 왕이 한참 만에 외마디 비명을 치르고 죽자 모든 요괴가 한꺼번에 길동에게 달려들었다. 길동은 신통수를 부려 모든 요괴를 후려치는데 갑자기 두 젊은 여자가 애걸했다. 저희는 요괴가 아니라 잡혀온 사람인데 남은 목숨을 구해주셔서 부디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길동은 백룡의 일을 생각하고 거주지를 물었더니 하나는 백룡의 딸이오 또 하나는 조철의 딸이었다. 길동은 요괴를 처치하고 두 여자를 구출해 각각 제 부모에게 돌려주었다. 부모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길동을 사위로 삼았다. 길동의 첫째 부인은 백소조여 둘째 부인은 조소조였다. 길동이 하루아침에 두 아내를 얻어 두 집 가족을 거느리고 제도로 가니 모든 사람이 반겼다. 하루는 길동이 천문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에 주위에서 무슨 까닭으로 슬퍼하느냐고 물으니 길동이 탄식하면서 말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보고 부모의 안부를 짐작했는데 지금 하늘을 보니 부친의 병세가 위중하구나. 그러나 내 몸이 먼 곳에 있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한이로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다. 이튿날 길동은 월봉산에 들어가 훌륭한 묘터 하나를 구한 뒤 일을 시작해 성무를 국룡과 같이 했다. 그리고 큰 배 한 척을 준비해 부하들로 하여금 조선국 서강강변으로 가서 기다리라 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머리를 깎고 중의 모습으로 꾸민 뒤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조선으로 향했다. 이 무렵 홈판선은 갑자기 병을 얻어 위중해지자 부인과 아들 인형을 불러 말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길동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제가 살아있음은 찾아올 것이니 적서를 구분하지 말고 제 어미를 잘 대접해라. 하고 숨을 거두었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겨 장사를 급진히 치르고자 하나 좋은 묘터를 구하지 못해 난처해 했다. 하루는 문지기가 들어와 고했다. 문 밖에 어떤 중이 와서 상전에 영전에 조문하려 합니다. 인형은 이상히 여겨 들어오라 했다. 그 중은 들어와 목을 놓아 크게 울었다. 모든 사람은 곡절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 중이 상주에게 한 번 통곡한 뒤 말했다. 상주가 자세히 보니 아우 길동이었다. 인형은 길동을 붙잡고 통곡하며 말했다. 아우야 그 사이 어디에 가 있었더냐. 아버지께서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인형은 길동의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을 배웠고 모친 춘섬을 뵙게 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바탕 통곡했다. 춘섬은 눈물을 거두고 물었다. 내가 어찌 중이 되었느냐. 소자, 처음에 마음을 그릇대게 먹고 장난을 일삼다가 부영께서 화를 당할까 염려해 조선을 떠났지요. 그 뒤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지수를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께서 세상을 하직하심을 짐작하고 좋은 맷자리를 구해놓고 왔으니 염려 마십시오. 인형은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너의 재주와 효성을 내 알고 있다. 좋은 털을 구했다니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다음날 길동은 웅구해 제 모친과 형을 모시고 서강 강변으로 갔다. 그곳에는 길동이 부하들에게 시킨 대로 큰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가니 어느덧 산 위에 다다랐다. 인형이 자세히 보니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에 크게 놀라워했다. 길동이 부친의 산소를 제도 땅에 모시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모든 사람이 감탄에 맞이 않았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서로 돌아오니 백 씨와 조 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이했다. 인형과 춘랑은 길동의 높은 재주에 탐복하고 또한 춘섬은 길동이 장성했음을 칭찬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인형은 길동 춘섬과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뒤 봉국으로 출발했다. 봉국에 이르자 모부인을 배웠고 전후 사실을 말씀드리니 모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한편 세월이 흘러 길동이 3년상을 마치고 모든 영웅을 모아 모해를 익히며 농업에 힘을 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이때 남쪽에는 율또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기름진 평야가 수천 이나 되었다. 사면이 막혀 있어 금성이 천리요. 천부 지국인지라 길동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해오던 곳이었다. 길동은 모든 사람을 불러 말했다. 내가 이제 율또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최선을 다하라.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어 그날로 진군했다. 그는 마숙으로 후군장을 삼아 잘 훈련된 병사 오만을 거느리고 율또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율또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를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싸웠다. 길동은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의 접전 끝에 김현충을 패고 철봉을 얻었다. 그러고는 정철로 하여금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해 바로 토성을 치면서 격설을 율또국에 보냈다. 의병장 홍길동은 이 글을 율또국 왕에게 붙이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오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천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켜 먼저 철봉을 파하고 도성을 향해 쳐들어가고 있으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해 살기를 도모하라. 왕은 다 보고 나서 소리쳤다.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고 있었거늘 이제 그것을 잃었으니 어찌 대항하랴 하고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나아가 항복했다. 길동은 성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전의 율도왕을 의령군으로 봉했다. 마숙과 최철은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할애했다. 길동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동안 산에는 도적이 없어지고 길에서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이가 없으니 가히 태평성세였다. 하루는 왕이 백룡을 불러 당부했다. 백룡이 조선의 당도에 표문을 올리니 임금은 표문을 보고 크게 칭찬했다. 홍길동은 진실로 기이한 인재로다. 임금은 인형을 사신으로 삼아 유서를 내렸다. 인형이 성은에 감사한 후 돌아와 모부인 유씨에게 말씀드리니 모부인 또한 율도국에 가고자 했다. 인형은 모부인을 모시고 출발해 여러 날 만에 율도국에 이르렀다. 길동은 왕의 유서를 받은 뒤 모부인과 인형을 환대했다. 그들은 홍판서의 산소를 찾아본 뒤 큰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그 후로 여러 날이 되어 유씨가 호련 병을 얻어 죽으니 홍판서가 묻힌 선능에 쌍장했다. 인형이 본국으로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하자 임금이 그를 위로했다. 율도 왕이 유씨의 삼년상을 마친 후에 대비도 이어 세상을 떠나자 선능에 안장하고 삼년상을 마쳤다. 그동안 왕은 아들 셋에 딸 둘을 두었으니 맏아들 현과 둘째 아들 창은 백 씨의 소생이고 셋째 아들 열은 조 씨의 소생이었다. 두 딸은 궁인의 소생이었는데 모두 훌륭한 덕망과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왕은 마다들 현을 세자로 봉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군으로 봉했다. 또 두 딸은 부마를 간택해 얻으니 온 나라가 기뻐 경축했다. 길동이 왕위에 올라 태평성대로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 되는 후에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72세였다. 그 뒤 왕비도 죽고 세자가 죽이 했는데 길동이 남긴 덕과 새 임금의 덕망으로 나라는 대대로 번창하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네 책방에서 들려드린 허균의 홍길동 전 편안하게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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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